4, 3, 2, 1 숙보,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안전사고, 벌소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혜경의 뭉개구름 드렸습니다. 열실 알리는 헤드라인,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안전사고, 벌소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9월이 되면서 이제 추석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는 분들은 예초기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예초기 안전사고가 주로 추석을 앞둔 9월에 자주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전에도 그랬겠죠. 예초기 날에 직접적으로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돌, 나뭇가지, 금속 파편 튀거나 작업할 때 또 벌 쏘이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벌초하시기 바랍니다. 보호대 착용은 기본이고요. 또 옷은 밝은 색으로 긴팔, 긴 바지 입으시는 거 필요하고 사실 군대에서 그냥 칼날 예초기 돌리셨던 분들은 예초기 사고가 어떻게 금방 일어나는지 잘 아실 거고 칼날 막 그냥 몸에 그냥 막 스치고 상처나고 이랬던 분들, 박히고 막 그랬던 분들 기억하시겠죠. 아무튼 벌초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리고 싱크홀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워낙 자주 발생하니까 추석날 가족과 좋은 모습으로 만나려면 안전사고 예방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돈 벌려고 필리핀으로 떠난 잘못된 남자 대신에 태생 자체가 똑부러지는 똑순이, 트라이비의 소은 씨가 옵니다. 오늘도 똑부러지는 상담으로 잘못된 베텐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니까 다들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소은 씨에게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은 씨와 함께하는 특집 고민 상담 코너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생중계 라이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김태식님, 성재형 마흔이 된 베텐러입니다. 올해는 너무 힘들어요. 연초에는 첫 코로나, 독감, 최근에는 대상포진에 어제는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마흔대면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더니 진짠가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몸을 너무 막 꿇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계속 안 좋고 다치고 그러시나요? 마흔대면이 아니라 이제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주기 때문에 스스로 잘 챙겨야 됩니다. 허리는 절대 안 되죠. 코로나, 독감, 대상포진은 결국 났는데 허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4039님, 운동하면서 수분 보충에 힘쓰고 있는데 하루에 2리터를 챙겨 마시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마시다 보면 물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비린내가 있죠. 너무 이제 어거지로 마시다 보면 물이 약간 역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좀 나눠서 드시죠. 한꺼번에 너무 막 드시지 마시고 저는 사실 금방 마시거든요. 한 번 마실 때 보통 500 정도를 한 호흡에 마시니까 뭐 힘들진 않은데 물이 약간 비리다라 하시는 분들은 커피 같은 거 알갱이 그거를 한두 개 정도 넣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비위약하신 분들 그러면 약간 괜찮아집니다. 그 커피 콩 큰 거 말고 그 커피 갈아서 이렇게 타먹는 가루 커피죠. 그런 거 한두 알. 꿀팁입니다. 2919님, 성재형 9월 2일은 전국 대학생들의 방학이 끝나는 날이에요. 개강 지옥에 빠져서 4개월간 고생할 대학생들에게 파이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9월이 개강이구나 참. 까먹고 있었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알게 뭐야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다 아저씨들이죠. 어쨌든 힘내시고요. 이제부터는 날씨 좋잖아요. 그래도.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겠죠. 강지수님,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네요. 오늘 마트 갔더니 추석 선물 세트가 다 나왔더라고요. 지난달부터 볼 수 있더라고요. 추석 분위기가 확 납니다. 성민경님, 독일 사는 애청자입니다. 민헨에 살아서 저는 추석 대신 곧 시작하는 옥토버 페스트를 기다리고 있네요. 옥토버 페스트를 기다리며 간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맥주 드실 준비하시는군요. 민헨 맥주 기가 막히죠. 정말. 김민재 선수껏 중계하러 갔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잘하셨더라고요. 잘했더라고요, 김민재 선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 고민상담 특집을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맑고 순수한데 발랄하고 경제관념도 올바르고 생각도 트여있고 미래가 아주 밝은 2005년생 걸그룹 멤버 베테네 나올 때마다 반응 빵빵 터지는 빵소은 트라이비 개구쟁이 소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남심재협 방송 베테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세요? 네, 오랜만인데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목소리 참 안정적이에요. 감사합니다. 7개월 만에 오셨습니다. 지난 2월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에서 쇼핑을 주제로 효용성을 따져가면서 경제 얘기를 그렇게 똘똘하게 잘하고 갔는데 슈카월드에 그 사이에 진출했었죠. 네, 맞습니다. 참 이 베테를 챙겨보면서 좋은 인재가 발견되면 싹 데려가는 곳이 많아요, 대기업들이. 베테네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때 서울클래서님이 보내셨는데 베텐 출연으로 슈카월드도 나가고 다시 베텐에 와주는 고마운 아이돌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베텐 얘기도 좀 하셨죠. 네, 맞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아무래도 베텐에 나가고 나서 슈카월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슈카월드님께서 어땠냐고도 물어보셨는데 그건 약간 좀 편집이 되고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약간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아빠, 아빠, 그죠? 아저씨들이 뭐하는 짓인지 그래도 고를 건 골라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저를 골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배성재 아버님으로 네, 맞죠. 적절한 호칭이긴 하죠. 거기서도 똑 부러진다고 칭찬이 아주 자자했었고 그리고 두 번 정도 슈카월드에 나간 거면 혹시 반쯤 고정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베텐에 베텐에 지금 7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7개월 이 안 동안 슈카월드 무려 두 번이나 나갔으니까 그래도 마음 한켠 속에 자그맣게 이렇게 조금 제가 잊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활약이 대단하고 올 상반기 보니까 트라이비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여섯 개 도시 유럽 투어를 하고 왔어요. 맞습니다. 아, 힘드셨겠는데요? 쉽지 않았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약간 투어를 하려고 그러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하지만 사실 차량으로 이동 많이 하니까 네, 맞아요. 저희도 차량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너무 장거리 운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장거리 이동하면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쵸. 근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멤버들하고 게임하면서 같이 놀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은근 힘든데 그 힘든 게 좀 재밌는 거 아시죠? 원래 힘든 게 제일 추억이 되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크면은 아, 이때 이랬었지 하면서 약간 조금 추억 회상할 그런 거리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나이 땐 그럴 텐데 네. 저는 힘든 건 너무 싫어해요. 물론 어릴 때도 싫어했지만 아,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멤버들끼리 또 이번에 더 우정이 깊어졌겠네요. 어느 도시가 제일 좋았어요? 어, 파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파리? 네. 올림픽 할 때 투어 한 건 아니죠? 그 전에 한 건가요? 딱 직전에서 이제 엘펠탑에 막 파리 그런... 거기에 엘펠탑에 약간... 오륜기. 네. 맞아요. 다 그렇게 약간 조금 이제 좀 세팅을 해놓았을 때인데 그때 가서 구경하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유럽 날씨 정말 좋죠. 네. 너무 선선하니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일단 사람들의 기운이 너무 좋아요. 그 반응이 저희도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열정이 너무 넘치시고 진짜 너무 다 그림 같았어요. 그래서 제일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유럽 도시들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공연도 하고 추억도 남기고 호주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호주. 호주는 어떠셨어요? 호주는 멤버들하고 약간 이제 휴가 느낌으로 또 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왈라비라는 캥거루같이 생긴 깨끄만 캥거루. 네. 캥거루같은 동물을 봤는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캥거루가 왈라비였고 진짜 캥거루는 약간 거대하죠. 거대하고 그리고 그 약간 사진같은 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약간 복싱하고 있는 그게 캥거루고 제가 알고 있는 캥거루는 왈라비였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아 약간 귀엽고 조그만 캥거루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가보면 캥거루가 막 손톱, 발톱 같은 것도 엄청 뾰족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캥거루가 아니었어요. 표정이 굉장히 무슨 깽 표정이고 잘못 건드리면 한 대 때릴 것 같고 박쥐도 봤어요. 박쥐를? 네. 박쥐가 진짜 많았는데 저 살면서 박쥐를 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박쥐가 천장에 100마리는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어딜 길을 잘못 들었길래 박쥐를 봤어요? 동굴? 동굴? 저희 숙소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영장 위에 박쥐 매달려 있고 그럼 뭐 잘못된 수영장이잖아요. 아니요. 진짜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막 박쥐도 진짜 많고 그게 약간 제가 호주에 되게 좋은 호텔이었지만 되게 약간 야생적인 곳에 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일석이조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놀란 거 아니에요? 수영하러 갔는데 박쥐떼가 천장에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 곳인가 혹시?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박쥐가 침입해서 그렇군요. 호주는 워낙 자연신화적이니까 여기저기 뭐 깜짝 놀랄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상반기에 하셨는데 올여름에 워터밤도 하셨고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워터밤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저희 멤버들 중에 미성년자 멤버가 한 명 있어서 같이 못 가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저희는 워터밤을 제주도 가서 했었던 말이죠. 근데 그 제주도에서 저희 막내는 못 갔으니까 막내 선물을 멤버들끼리 다 같이 또 사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아일러브 제주 티셔츠도 사가고 그 다음에 거기 유명한 게 돌처럼 생겼는데 각질 제거 돌이 유명하더라고요. 하루방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받으면 조금 특별한 느낌이잖아요. 편무함으로 생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서 그거랑 아일러브 제주 티셔츠 해가지고 동생한테 또 선물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동했겠네요. 진짜. 네. 아 제주까지 투어를 하고 진짜 바빴네요. 좋은 거죠. 하반기 계획 혹시 살짝 스포할 거 있나요? 하반기 계획은 지금 저희 많은 트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각질 제거 돌을 막내에게 선물했다는 혹시 모르잖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아니요. 아니요. 아 좋아했어요? 좋아할걸요. 아 그래? 강제로 좋아하는 건가? 네네. 알겠습니다. 자 소은 씨가 온다니까 8080님. 경제 아이돌 소은이 오네요. 소은이는 최근에 이거 정말 잘 샀다 하는 거 혹시 있나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저께 그 저희 너튜브라 그러잖아요. 그 플랫폼은 광고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저는 광고를 계속 봤었거든요. 그렇죠. 프리미엄을 가입 안 하면 광고를 계속 봐야 되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 프리미엄을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 돈 조금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괜히. 그렇죠. 월 구독률을 내야 되니까. 맞아요. 아니 그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좀 내기가 좀 솔직히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아 트라이비가 완전 터졌구나. 부의 상징 프리미엄을 가입했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메이크업을 하거나 준비를 할 때 약간 토요미스테리라고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틀어놓거나 약간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 틀어놓는데 광고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광고가 중간에 막 끊기고 오디오가 튀고 막 이러면 깜짝 놀라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제가 이제 화장 같은 거는 하면은 플래시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광고를 제가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또 보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고 흐름은 너무 끊기니까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고심 끝에 부의 상징. 프리미엄을 질렀다. 이야 이만큼 지금 트라이비가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소하게.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꿀이에요. 하다 보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꺼놓고도 소리 들을 수 있고. 맞아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베텐도 땡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프리미엄으로 광고 없이 즐기세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특집 소소한 상담소의 고민이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요. 소은 씨는 혹시 고민 없나요 요즘에? 제 고민은 있어요. 뭐예요? 있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스무살이 됐잖아요. 저는 스무살이 되면은 좀 많이 성숙해질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열아홉 살은 미성년자라는 타이틀도 있고 좀 어리잖아요 조금. 그런 느낌이긴 한데 스무살은 일단 1이 아니고 2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려 이제 신분증이라는 걸 갖고 다니고 이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지금 보통이었으면은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고 너무 멋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약간 되게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저는 좀 덤벙대는 게 조금 요즘 고민이에요. 오히려 내가 앞자리가 2로 바뀌었고 나 이제 성인이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지경에 도입했는데 아직도 내가 덤벙대는 것 같고. 왜 10대처럼 굴까? 너무 속상해요. 죄송하지만 아마 부모님들도 다 그러실 거고 숫자만 바뀐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 형은 성수기 아니라 숙성욕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다 뭔가 결국은 자기만의 철없음이 있고 자기만의 뭔가 좀 힘든 게 있고 덤벙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고민 생기면 누구한테 상담하고 그래요? 고민이 생기면은 보통 이제 저는 보통 리더언니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나 말을 안 하는 편입니다. 리더언니랑은 몇 살 차이시죠? 리더언니랑은요? 몇 살 차이지? 송선씨? 네. 송선언니랑은 여덟 살 차이인은요. 그러면 사실 고민 상담 잘해줄 만도 한데 그죠? 맞아요. 엄청 잘해주는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성숙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언니가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약간 아 이것이 바로 이게 삶의 지혜구나. 약간 진짜 진짜 약간 이럴 때는 그냥 언니한테 이야기해야겠구나. 진짜 삶의 지혜가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송선씨는 현자다. 정말. 네. 멋진 언니. 연장자의 지혜가 느껴지고. 네. 너무 어르신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구칠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꼼꼼하거든요. 그럼요. 애기죠 애기. 그럼요. 언니가 되게 성숙하고 되게 이 시대에 참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송선씨 나이가 됐어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한 15년 단위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고민 후에는 송선씨가 05년생의 해맑은 시선으로 팩폭할 건데 팩폭 가능하시겠어요? 그럼요. 1침?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하나 보겠습니다. 5990님 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소한 고민 상담소. 성별 미상입니다. 이분. 네. 5990님입니다. 새로 사귄 친구가 저와 잘 맞아서 좋은데요. 딱 하나. 말할 때 욕을 너무 자주 하네요. 불편하다고 지적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친구의 언어습관을 고칠 방법 없을까요? 소은이는 멤버들이나 친구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는 편인가요? 뭔가 다 잘 맞는데 이제 말할 때 거슬리는 거. 욕설을 좀 한다. 이런 느낌. 네. 이런 거.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고치지 말고 그냥 내가 떠나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약간의 거울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맛 욕설을 해라. 그런 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욕설은 아니고 저와는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저는 제가 약간 외래어나 유행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막내가 배운 거예요. 저희 막내가 일본인이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니까? 제가 한 이런 유행어를 배운 거예요. 약간 알잘 닦갈센이라고 알아서 잘 닦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걸 제가 줄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그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한 거를 보고 저희 회사에서 이거 누가 가르쳤니? 했는데 제가 가르친 거였던 거예요. 소은이가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약간 진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 멤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멤버들한테 제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줄임말 같은 거. 물론 알잘 닦갈센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그죠. 그중에서 약간 비속어 같은 걸 줄여서 쓰게 되면 배울 수도 있죠. 은어 같은 거. 네. 맞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맞서님 소은 언니한테 배웠어요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데 욕을 많이 하는 멤버. 아니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는 어떻게 욕은 욕으로? 한무라비 느낌으로? 약간 좀 과하게 하는 거죠. 과하게? 네. 약간 정말 말 한마디 한 문장에 뭐 여섯 개씩 섞어서 한 다음에 너 오늘 왜 그러니? 말이 나올 때까지 한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욕.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005년생 중에 가장 똘똘한 똑순이 트라이비 소은 씨와 특집 고민 상담 코너 소은이의 소소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이제 시간 때문에 좀 잘렸는데 욕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는 뭔가 이제 거울 치료를 해라.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저도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스러우면 더 상스러움으로 낯서라. 그래야 알죠. 네. 본인이 은연 중에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 친구가 자기가 좀 더 거칠고 세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누구나 똑같다 우리는. 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다. 2005년성의 해법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5740님 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5740님입니다. 남자친구가 이성친구에 예민합니다. 이성친구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성친구의 경조사도 참석하지 말래요. 쿨한 MZ 소은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자인 베디 입장은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남친이 이렇게 구속을 많이 하네요. 그러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거울 치료로 대응해야 될지. 이성친구와 연락도 하지 말래요. 이성친구와 어디까지 하는 걸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소은 씨가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이성친구랑 연락까지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연락까지는 된다. 톡까지는 된다. 네 카톡이나 급하면 전화. 아니면 밥 한 번 정도야 가끔 1년에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 명절 정도 빈도로? 그렇죠. 약간 사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친구의 연락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아무래도 굳이? 어 슬슬 조건 나오네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좀 굳이 연락을. 연락을 약간 연락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니 연락을 또 이제 굳이 해야 되네요. 생각하다 보니까 열받네요. 잠깐 생각하다 보니까 굳이 연락을 해야 할까요? 굳이? 아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암살치료? 아 그렇죠. 아무래도. 만나면 죽는다. 네. 이거는 저는 조금 여자분께서 남자친구분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을 좀 이해해라. 네. 마음을 조금 잘 생각해보시고 또 남자친구분도 너무 막 연락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인간관계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그 소은씨가 말하면서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은 해도 되는데 연락하지 마. 이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연락해도 뭐 괜찮아요. 근데 아니 약간 뭐해? 밥 먹니? 약간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일상적인 것 같은 거는 저만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아. 굳이 약간 자신의 이런 TMI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알려주면은 서운할 것 같지 않나. 경조사 참석 정도는 됩니까? 아 그거는 완전. 왜냐하면 축하해줄 일 있으면은 뭐 야 축하해 하면서 좀 친구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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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자기 내가 뭐 하는지 이런 거 연락하는 거는 조금 질투나 할 것 같아요. 밥 먹고 자고 이런 것들 뻔한 건데. 굳이 이성친구한테 왜 알려줘야 되냐.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요. 죽어서야 연락되겠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어. 그렇죠. 경사는 몰라도 조사는 봐주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고. 음. 그렇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크게 뭐 상관없는데. 진짜요? 밥 먹는 거 굳이 그렇게 자주 할 필요 있나. 아. 그렇죠. 밥. 밥 먹다 보면 술 먹게 되고. 어. 그렇게 되죠. 점심 먹다 보면 저녁 먹게 되고. 연락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락을 굳이 할 필요 있나. 네. DM 괜찮습니까? DM이 연락 아닌가요? 연락인데 DM 뭔가 조금 다르죠. 느낌이. 아. 그러니까 어떤 류의. 어떤 거에 따라하냐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자랑 그 이모티콘 가능한 톡이랑 DM이랑. 카카오톡은 조금 안. 그 문자는 아예 안 될 것 같고. 아하. 문자는 아예 안 돼요. 굳이. 굳이. 급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DM 그거는. 뭐 재밌는 거 만약에 올라왔어가지고. 야 이거 재밌다. 근데 거기까지. 어. 근데 매번 그 이성 친구가 하트. 좋아요를 눌러준다. 매번 댓글 남기고. 그런 건 오케이. 아니요. 아니요.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분에게. 남자친구에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연자에게 할 건지. 소은이의 1침. 이거는 여자분께서 자중하셔라. 자중하세요. 멘트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려있는 테트나 멘트 마무리는 완전 지금 닫혀버렸어요. 그라데이션 분노가 느껴집니다. 너무 화가. 이게 제가 입장을 바꿔서. 약간 너무 화가 나네요. 아 그래요. 하다보니까 열받았다. 자 그러면 삼촌돈업서님. 남자분 건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삼촌돈업서님입니다. 내년에 큰 조카가 중학생이 됩니다. 벌써부터 중학생이 되면 뭘 사줄 거냐고 물어요. 저 때는 책가방이나 운동화,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걸 사주고는 했었는데요. 요즘 중학생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입학 선물은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 최대 50만원 선이라면 괜찮을까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주는 건 과하지 않나요? 소은이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중학생. 중학생. 당당하게 요구하는 문화가 됐나 보네요 요즘엔.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채팅창에 제주도 발각질돌. 발각질 제거돌. 그렇죠. 현무암. 어린 친구들도 필요하다는 소은씨의 입장이 있으니까. 중학생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발각질 제거 좋은 것 같습니다. 구둔살 제거하고. 그렇죠. 자 최대 50만원 선. 휴대폰 태블릿으로 가면 이제 100만원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촌 느낌은 50만원 정도까지는 쓸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더 낮으면 좋고. 경제돌 소은씨가 액수를 좀 정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갑자기 생각난 거긴 한데 부담이 삼촌 돈없어님이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저는 사실 큰 조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뭘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취향을 모르니까 잘못 사가면은. 어?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촌 이거 한 거는 살 필요 없는데. 삼촌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진짜 최고의 삼촌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방 구석에서 몰래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현금을 준비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몰래 쓱 주면서 아니면은 또는 문화상품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엄마 몰래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아. 해가지고 하는 거죠. 현금으로. 근데 왜 하필 방 구석에서 줘야 돼요? 엄마 몰래가 주면. 아 몰래. 왜냐면 용돈 같은 거는 엄마가 너 얼마 받았어 하면서 그냥 회수해 가잖아요. 미리 찔러줘라. 그렇죠. 몰래. 몰래. 대신 엄마한테 말은 해야죠. 뒤에서. 용돈 좀 줬어. 용돈 좀 줬어. 이렇게 하고 몰래 주는 거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면은 약간 삼촌과의 약간 이런 나만의 비밀? 약간 좀 더 돈독해지고 최고의 삼촌으로 등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괜찮다. 그렇죠. 괜찮네. 비자금으로 살짝 세탁된 돈을 엄마 몰래 살짝 찔러주는 게 핵심이네요. 맞죠. 맞죠. 오 삼촌과 나만의 비밀? 오 이거 괜찮다. 네. 약간 괜히 삼촌이랑 좀 삼촌하고 비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엄마가 너 왜 이렇게 웃으면은 아이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조금 더 동독하게. 엄마도 은근 흐뭇하죠. 삼촌이랑 괜히 대면 대면 할 줄 알았는데. 맞죠. 삼촌이랑 친하네 괜찮네 가끔 맡겨도 되겠네 뭐 이런 느낌 들고. 서로 꽁냥꽁냥 이렇게. 오 괜찮다. 오 삼촌과의 밀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은이 많이 뺏겨봤구나라고 하신 분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뺏겼군요. 아니에요. 엄마가 나중에 모아서 준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 저한테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나이구나. 그럼요. 그래요 슬픕니다. 괜찮다. 그러면은 요정도 액수 50만원 이하 정도 얼마 정도가. 50만원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무 큰 액수 아니에요? 아무리 중학생이 근데 50만원이고요. 돈 많은 삼촌이네. 저는 한 반절만이고요. 반절도 사실 큰 돈 아닌가요? 30정도로. 30정도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알겠어요. 돈 많은 삼촌이었어요. 오 소은씨 괜찮은데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구석으로 가니까 사실 약간 그 삼촌하고 방구석하면 뭔가. 방구석에만 있는 백수삼촌 같은 느낌인데.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방에서 살짝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자 그러면 삼촌돈없어님께 소은이의 일침. 최고의 삼촌이 되십시오. 역시 현금이군요. 아무래도. 자 그러면 신우주님 것도 소개해 주세요. 네 신우주님입니다. 편의점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생일 축하한다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 생일이 아닌데 어쩌죠? 생일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돈을 다시 드릴까요? 아님 주셨으니 용돈은 받고 사장님께 나중에 영양제나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을 하나 사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너무 난감합니다. 이런 건 낙장불입이긴 한데. 근데 왜 생일을 오해하셨을까요? 뭐 이렇게 톡에다가 프로필을 잘못 올려놨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난감한데. 소은 씨가 만약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알바까지 필요 없죠. 지금 이미 일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소은아 오늘 너 생일인 건 알고 있었는데. 자 하고 봉투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저희 대표님께서 만약에 자 하면서 했는데 받으면서 어 저 생일 아니긴 한데 대표님 덕분에 생일이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대표님과 좋은 시간을 저는 그렇게 보냈겠지만. 이 정도 순발력이 있으니까. 네. 약간 오늘이 덕분에 생일이래요. 와 저 다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그 정도 사이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야 대표님이 저 생일 아니라고 라고 할 틈도 없이 받아가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생일이 아닌데 대표님 덕분에 생일이 됐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 두 개의 생일. 네. 그렇죠. 이야 사회생활 이건 뭐 대표님이 웃으면서 다시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확실하게 뺏어갈 수 있네요. 그러면 다음 생일 때는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음 생일 때 넘어가면 좀 서운할 것 같던데. 그건 또 서운하고. 다음 생일 때 더 기대할게요. 탭스님. 약간 이렇게 조금 애교 섞어서 하면은 잘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생일이 두 개지요. 네. 소원이 인생 3회차 아니냐고 하시네요. 소은적 사고로 생일이 두 개가 될 수도 있다. 괜찮네. 근데 이미 신우주님은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받을 때 센스를 놓쳤어요. 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돈을 받아놓고 마치 돈 어디서 이제 횡령한 사람처럼 전전근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 근데 양심을 이 돈을 사실 갖고 있자니 양심이 좀 찔릴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생일이 아니어서 제가 이 돈을 받기 너무 죄송해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생일에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돌려드려라. 오. 그러면 오히려 낙장불입으로 미안하니까 주실 수도 있고. 네. 약간 아니요 아니요 보너스 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네. 보너스. 그건 보너스고 생일 땐 또 따로 챙기고. 양심도 챙기고. 그래요. 반만 가져갈게요 여러분. 반만 가져갈게요 이거 됩니까? 아니면은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은 언제까지 일하실 건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자주 마주치실까요? 그렇죠. 사실 편의점 알바라는 게 1년 내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거고 아니면은 사장님 한정 생일 그날인 걸로 하죠. 아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땡겨 받았다 느낌으로. 가불 선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우주님께 소은이의 일침. 솔직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죠. 이건 받을 때 타이밍 대처가 제일 중요하긴 하네요. 센스 있게. 아까 보니까 나이 40에도 저 정도 사회생활을 못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은 씨는 역시 어떤 교육을 받은 겁니까? 자 그러면 남정희님 여자분 사연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남정희님입니다. 쓰던 수납장을 바꾸고 싶은데요. 남편은 아직 멀쩡하니까 고장 나면 바꾸자고 해요. 받은 수납장이 아른거려서 못 살겠는데 쓸데없는데 돈 절대 쓰지 않는 남편을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수납장. 수납장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서랍도 있고. 네. 장 자체가 예쁜 거죠. 네네.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가구이기 때문에 은근히 좀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죠. 남편이 반대할 때도 사실 좀 찔린 부분도 있고. 그죠. 채팅창은 부수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베테너들의 해결법이에요. 한 수 가르쳐주시죠. 네. 저도 사실 부수는 걸 생각하기는 아니는데요. 좀 티 안 나게 부수는 방법이 있나. 티 안 나게 어떻게 부서요? 약간. 여기 봐봐. 여기 뽀개져 있잖아. 이거 이거 좀. 이거 만약에 이렇게 문 여는 있잖아요. 약간 서랍장 같은 거 보면 문 열 때 약간 바퀴 달려 있잖아요. 이거 바퀴를 좀 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저희랑 큰 차이 없는 과격한 해설태결법이네요. 네.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몰래 갖다 버리죠. 예? 수납장을 몰래 갖다 버리거나. 이미 저질러버리어라. 네. 수납장 없어 이제. 우리 이거 수납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양말이랑 옷까지 같은 것들은 그냥 수납장 자리에 쌓아놔라. 어? 차고 일어나니까 수납장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지? 하나 사야겠다. 어? 어? 좋은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남편의 남편분의 갖고 싶은 무언가.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아. 같이 지르자? 네. 한 번 지르는 거? 같이 지르자. 왜냐면 인생은 한 번이니까. 당신 그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 쌤쌤으로. 게임기 사고 싶었다고 했던 거. 그렇죠. 그거 우리 하나씩 지르자. 이런 식으로.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수납장이 왜 좋은지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듣기 싫 정도로. 약간 주입식 교육이나 하죠. 약간 이런 거를. 계속 그냥. 괴롭혀라. 네. 그냥 이 수납장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래 하나 사 하나 사 하나 사. 약간 이렇게 될 때까지.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통하지 않을까요? 귀에서 피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납장 한 번 지르는 걸 택할 것이다. 고문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이 친구 좀 무섭네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남편 퇴근과 동시에 수납장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렇죠. 여기 봐봐. 이 수납장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하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겠다. 아까는 맛욕을 제안하더니 이번에는 맛구매를 가르치고 안 그러면 귀에서 피해가 나게 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납장에 당신을 넣어버릴 수 없잖아. 라고 했고요. 그렇죠. 남정희 님께 소은이의 일침. 갖다 버리세요. 저는 이게 제일. 근데 갖다 버리는 거 말고 솔직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한 방법들이 나오네요. 유광현 님. 허락보다 용서가 쉽습니다. 일단 지르시죠.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일단 지르는 게 아니라 소은 씨는 일단 그 자리를 비워라. 버려라 일단. 없애라. 없애라. 원인을 제거하자. 원인이 없으면 사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고 미리 구매했을 때 반품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자리 비어있는데 이거 사이즈가 딱인데. 여기 이거 맞춤옷이야. 이야 이거 여기 들어가면 너무 멋있겠다. 마침 우리가 서랍장이 없네. 이거 여기 들어가야겠다 하면은. 그래 그래. 여기 딱이네 하면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요. 당신을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 서랍장을 갖다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김상한님 거 가볼까요. 여자분. 네. 김상한님입니다. 10살 딸이 아무리 봐도 발레에 재능이 없는데 벌써 4년째 배우고 있어요. 학원비는 난이도에 따라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영어 수학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과감히 발레를 관두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적당한 취미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게 아까우니 계속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음 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재능은 없어 보이고 학원비가 많이 깨진다. 아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사실 10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이게 냉정하게 보셨을 때 되게 냉정하신 것 같은데 냉정하게 보셨을 때 아닌 거면은 부모님인데도 봤을 때 아닌 거면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아니다. 네. 아닌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하고 싶어 하신다면은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어 좀 일단 저는 의견을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싶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 야 그 엄마 면전에다가 하고 싶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얘기하시네. 너는 계속 하고 싶니? 하고 싶니? 네. 하고 싶니? 약간 먼저 물어보고. 너 발레가 하고 싶어? 약간 딸 너 진짜 발레가 하고 싶어? 하고 먼저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한 12살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다가 유예 기간 2년이다. 네. 2년까지야. 너 2년까지인데도 너 발 깨끗하고 고우면은 아닌 거야.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좀 가능성이 있다면은 계속 이렇게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마저 아니라면은 저는 진작에 조금 빨리 잘라라.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은 씨는 그 아이돌 재능이 아주 어릴 때부터 확연히 드러났나요? 저는 아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상아 어머니께 소은이의 일침. 12살까지는 발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을 봐라.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이 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 광고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민상담 특집 소소한 상담소 스페셜 게스트 트라이비의 소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네 역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짧아요. 생방송을 하니까. 오히려 녹음이었으면 좀 더 길었을 텐데. 은은한 광기가 느껴졌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소한데 묵직하다. 슈카한테 소은이 다시 뺏어오자고 하신 분이 있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트라이비 항상 응원합니다. 자 다이아몬드 끝 곡입니다. 양 꿈꾸세요.